안녕하세요 케이팝튜브입니다. 위키피디아로 불리고 있으며 해당 리스트에는 쟁쟁한 중국 현지 톱스타 및 글로벌 톱스타들이 포진해 있어 뷔의 중국 현지에서의 남다른 인기와 위상을 짐작해 합니다. 뷔가 중국의 온라인 백과사전 리스트에 세계 1위 미남으로 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뷔는 중국 최대 sns 웨이브에서 김태영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으로 실시간 검색어의 이름을 올리며 중국에서의 위상과 입지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 실시간 검색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표 전문 더 베스트 폴이 진행한 세계 최고 미남 투표에서 전세계 유명 인사 150명을 제치고 뷔가 1위를 차지한 이후 올라온 것으로 중국 현지 팬들에게 뷔가 세계 미남으로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뷔는 셀카나 자작곡 등으로 실검에 자주 이름을 올렸으며 페이머스 스타 100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1위로 선정됐을 당시에는 실검 1위에 오르는 기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4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최대 sns 웨이브에서 활동이 전혀 없는 한국 아이돌이 실검에 오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실검 1위를 차지한 것은 뷔의 중국 내 폭발적인 인기와 화제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뷔는 중국 내 연예인의 상업적 가치를 분석하는 아이만 상업가치지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 방탄소년단 팀 내 1위를 차지하며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도 원톱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기의 실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최대 sns 웨이브 팬사이트 팔로워, 뷱 게시글 수, 누적 5년간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도 검색량 1위를 모두 휩쓸었으며 중국 위챗 인덱스에서도 팀 내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뷔의 팬클럽 바이두 비바는 멤버 중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팝 스타 팬클럽 중 앨범 공동구매, 생일 모금 등에서 역대급 1위를 기록하며 놀라움을 안 끼고 있습니다. 뷔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중국 최대 sns 웨이브에서 세계 1위 미남의 위상으로 각종 인기 지표를 아우르며 명실상부 대륙의 왕자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의 모교에 설치된 벽화가 팬들의 서포트로 초대형으로 연장돼 대구의 명소 비로드로 더 화려하게 재탄생합니다. 뷔 벽화는 지난해 뷔의 생일을 맞아 뷔의 중국 최대 팬클럽 바이두 비바가 14번째 생일 선물의 일환으로 추진해 조성됐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33m 뷔 벽화의 길이 25m 높이 2m 규모의 벽화가 추가 조성되며 총 58m의 초대형 벽화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뷔 벽화는 대성 초등학교 담장을 따라 뷔의 곡들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아트 벽화로 뷔의 솔로곡, 자작곡 등 8년간의 음악 작업과 스토리가 파노라마 형식으로 담겼습니다. 배경 디자인은 뷔가 만든 방탄소년단의 상징 보라해를 나타내는 보라색과 뷔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반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벽화 상단에는 LED 조명이 설치돼 있으며 조명부에는 팬들이 뷔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어제보다 더 내일보다 덜 사랑합니다. 가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끈다. 벽화 말미에는 얼굴은 명화, 성격은 동화, 인생은 영화, 라는 뷔의 유명한 닉네임과 함께 태형이의 날들이 밝게 빛나기를 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학교 외벽에 케이팝 아티스트의 개인 벽화가 설치된 것은 세계 최초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막강한 글로벌 팬을 보유하고 있는 뷔의 벽화가 있는 대구의 비로드는 새로운 케이팝 명소로 떠오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청은 뷔의 모교인 대구 비산동 대성초등학교 외벽에 조성돼 지역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뷔의 벽화가 추가 조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뷔 벽화로 관광 효과를 유발할 수 있었다. 국내 팬들과 지역 주민은 물론 타지역에서 공부하던 교환 학생까지도 벽화를 보러 많이 찾고 있다. 곧 덧붙이며 이번 벽화 추가 조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